제목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보고 싶다 친구야 제가 작사 작곡을 해보입니다 꼬리보기 고맙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작고 작은 정국의 고향들 술래잡기 깡고 잡고 우리 건강한 그리 모델아지 서산에 달이 지면 사라지는 내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심하게 하신 분이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젯밤 꿈속에서 찾아간 정국의 고향들 수글래잡기 깡통잡기 우리 건강한 그리 모델아지 고맙습니다. 서산에 달이 지면 사라지는 내 이야기 어디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신다 내 친구야 오신다 내 친구야 서산에 달이 지면 사라지는 내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신다 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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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